허팝이 사각형으로 해서 빼빼로 쌓아올릴게요 여러분들 다들 저녁밥 먹고 하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저녁밥 안 먹고 있으면 안 돼요 아니 지금 채팅창 보니까 저녁밥이 아니고 지금 벌써 야식 시켜 먹을 거라고 하는 분은 뭐예요 지금 아직 야식 기간 아닌데 지금 허팝은 허팝 연구소에 있고요 아직 집에 못 갔어요 허팝이 다음에는 좀 평일에 생방송하고 하면 집에서 생방송도 하고 좀 소소한 이야기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허팝 연구소에 드디어 히터가 생겼어요 진짜 얼어 죽을 뻔했는데 히터를 드디어 허팝이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따뜻한 환경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우와 여러분들 5천명 돌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5천명 돌파 반대에 한번 채팅으로 남겨주세요 16 17 하나 남은 건 허팝 입으로 갈게요 여러분들 다들 빼빼로 받았어요 여러분들 허팝도 빼빼로 받았어요 빼빼로 받았어 근데 남자한테 받았습니다 울산 콩고래가 허팝에게 카카오 빼빼로 선물 보내기 있잖아요 그걸로 선물 보내 줬는데 나중에 집에 가는 길에 빼빼로 바꿔서 먹고 가겠습니다 몇 단까지 했지? 1,5,7,9,11,13,15,17,18,19,20 이러다 진짜 100단까지 쌓는 거 아니야? 21 22 23 24 25 그리고 하나는 또 허팝 입으로 흠 흠 음 우와 빼빼로 진짜 맛있다 진짜 빼빼로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허팝이 작년에는 홍대 나눠 아 홍대에서 막 빼빼로 나눠 드리고 했거든요 허팝이 내년 빼빼로 되는 또 그런 이벤트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허팝 25단까지 쌓았습니다 김혜슬님 끄 끄 끄 김은정님 허팝 하이하이 강민숙님 오올 조은경님 안녕하세요 하늘바다님 맛있겠당 오 이거 조숙모드 하니까 확실히 허팝이 채팅창을 읽을 수 있어요 자 지금 계속할게요 26단 27 28 아 너무 막 쌓았나? 네 28 29 30 31 32 32 와 이거 진짜 100단 가겠는데 오오 32 32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32입니다 네 맞아요 지금 생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 그것도 저녁시간 그것도 뭐냐 금요일 저녁시간 여러분들 허팝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25단 맞나? 몇 단이었지? 계속 까먹어요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5, 27, 28, 29, 30, 32, 32 32단까지 했습니다 자 33 33 34 35 36 37 38 39 와 이거 진짜 100단 하겠다 와 여러분들 지금 허팝이 빼빼로 탑 쌓기 100단 성공할 것 같은데 자 일단 40단까지 해놓고요 까먹으면 안되니까 40단 네 40단입니다 네 좀 치우면서 할까? 자 쓰레기통 좀 가지고 올께요 여러분들 보이고 깜짝이야 허팝이 쓰레기통입니다 엄청 드물찍 해 보이지 않아요? 정말 크다 자 그럼 계속해서 가볼께요 일단 쓰레기 좀 savoir 네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화면인데 너무 더럽게 하면 안되고 다시 다시, 우와 여러분들 지금 5천명이 보고 있습니다. 대박사건, 와 어떡해. 여러분들 근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이 금요일 한강같은 저녁시간에 다들 집에서 핸드폰을 허팝영상을 보고 있는 이런 슬픈 현실. 이왕에 보는거 재미나게 우리끼리 놀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지금 빼빼로를 아주 많이 모으고 있거든요. 허팝이 이거 다 올릴거에요. 근데 빼빼로 부서진게 없지? 부서진게 있어야 허팝 입으로 들어갈건데 맞죠? 어? 찾았다. 이런거는 싸울 수가 없으니까 허팝 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와, 여러분들 100명 더 늘었어. 어떡하지? 큰일났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100단 쌓기 도전할게요. 지금 40단이거든요. 41! 42! 42! 43! 44! 오포, 이거 점점 떨린다. 이거. 45! 46! 오호! 오호... 47! 48! 49! 와 이거 진짜 떨리네 와 이거 50단입니다 와 이거 진짜 빨리 먹고 싶어 죽겠는데 오 지금 이 각도가 아주 진짜 이거 막 100단 쌓고 여기 보면 미래 모습이 보이고 이런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금 200명 더 늘었어 어떻게 여러분들 지금 이거 생방송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이제 주말 아니에요 토요일 일요일 학교 안가지 않아요? 회사는 가나? 네 우리 허팝연구소 직원들은 내일 쉬어요 좋겠다 근데 아직 퇴근을 못하고 있어요 네 허팝이 생방송하고 있어서 자 지금 50단입니다 여러분들 100단까지 가면 허팝 얼굴이 가려질 것 같은데 가볼게요 다시 51 52 53 54 아직 아주 튼튼해요 55 56 57 58 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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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60 60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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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70 가겠습니다 70 61 62 63 64 65 65 65 65 65 66 67 68 69 69 64 75 60 50 700 6 64 50 65 50 analog 여러분들, 오늘 영상 다들 보고 오신 거 맞죠? 와, 근데 이거 빨리 먹고 싶다. 이거 빨리 먹고 싶어, 어떡해? 한 입에 안 들어가야겠다. 네, 여러분들, 빼빼로 좀 더 뜯을게요. 네,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허팝의 빼빼로 100단 쌓기! 지금 70단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고지가 눈오피야! 진짜 막 이거 98단, 99단 갔는데 막 무너지면 진짜... 진짜, 오, 안 돼요. 막 지진 일어나는 거 아니겠죠? 여러분들, 안 돼요. 안 돼. 자, 빼빼로를 다시 모아볼게요. 자, 빼빼로를 이렇게 모아서 이번엔 부서진 게 왜 이렇게 많지? 빼빼로 부서진 건 전부 허팝 입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하고 빼빼로 남은 거는 허팝이 볶이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많다. 자, 이제 다시 갈게요. 이게 화면에 다 안 나오려나? 일단 쌓아볼게요. 와, 지금 이거, 지금 이게 빼빼로가 뭐라고 지금 왜 이렇게 긴장이 되지? 자, 71. 와, 이거 진짜 떨린다. 72.. 오, 이거 점점 좀 흔들리려고 하는데? 74... 아! 아... 배뜨러워... 여러분 아무런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멍해요. 띵 한 거 있잖아요. 와 이게 70단까지 너무 잘 쌓아져서 진짜 무조건 성공할 줄 알았는데 허팝이 몇 단까지? 73단까지 한 거 같습니다. 이게 진짜 70단 너무 쉽게 올라가서 100단까지 갈 줄 알았는데 지금 말도 안 나오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지금 아무런 생각이 없어. 이게 빼빼로 남았잖아요. 이거는 허팝이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빼로는 허팝이 지금 즉석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여러분들 빼빼로 많이 남았는데 이거 나눠 드리고 싶은데 이거 빼빼로는 허팝이 오늘 밤에 집에 가서 다 먹을 거예요. 다 먹을 거니까 빼빼로 다 먹습니다. 여러분들 빼빼로 음식물 낭비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안 그래요. 허팝이 빼빼로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다 먹을 거예요. 아 여러분들 진짜 아까워요. 진짜 아깝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하고 자 여러분들 이거 마저 정리하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빼빼로 1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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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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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 진짜 재밌네. 빼빼로가 뭐라고 맞죠? 백단 이거는 허팝이 카페에서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눔 하는 건 내일 올라갈게요. 그리고 허팝이 이거 생방송에서 막 퀴즈 하고 여러분들이 사연 주면 빼빼로 나눠주고 하고 싶은데 맞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없을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줘서 여러분들이 생방송 채팅으로 정답을 쓰면은 나눠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채팅이 너무 빨리 올라가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는 좀 이따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자 일단 빼빼로를 치우겠습니다. 자 빼빼로 치우고 아 진짜 아깝다. 백단. 네 아 6천명이나 봐주셨는데 맞죠? 백단 딱 성공하고 막 해야 되는데 다음에 한 번 또 내년에 내년 빼빼로 데이터에 다시 한 번 백단 사탑 쌓기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허팝이 이제 빼빼로 허팝이 옛날에 50cm 빼빼로인가 25cm인가 어쨌든 빼빼로 만들기 도전한 적 있거든요. 그거 먼저 한 번 영상을 보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팝이 옛날에 한 1년 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허팝이 옛날에 빼빼로 만들기 했었거든요. 그때 성공했었는데 아 그때 기억이 진짜 아르네요. 진짜 옛날인데 그릇 시스러웠어요. 네 지금 지금 허팝이 유튜브 영상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화면 영상에 넣는 거 배웠어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더라? 자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렇게 해서 딱 어 보이죠? 영상 나왔다. 자 여기 보면은 허팝이 작년 빼빼로 데이터에 마인크래프트 캐릭터 만들기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50cm 왕 빼빼로 만들기가 있는데 자 이거예요. 이 영상에서 허팝이 네 이렇게 광고를 바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네 우리 광고 한 번 보고 오겠습니다. 허팝이 그릇에 좀 빼빼로 좀 정리해야 돼서 여러분들 광고 나오시는 분이 있고 안 나오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광고 한 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자 자 여러분들 바닥에 떨어진 빼빼로 정리하고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우리 5천명 친구들과 같이 빼빼로 만들기 할 건데요. 먼저 허팝이 2015년 3월 29일에 만들었던 영상 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 뜨거워. 오 여기 좀 봐 여기 오오 뜨거워 자 여기 이거를 이제 올려줘요. 야 이거 진짜 아련하다. 여러분들 이거 보이세요 이거? 여러분들 이게 바로 접니다. 여러분들 오 맛있겠다. 이게 바로 접니다. 음 우와 보이세요? 짜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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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저예요 여러분들 불과 1년 반의 허팝입니다. 1년 반 전에 허팝입니다. 여러분들 1년 반 전에 허팝입니다. 여러분들 1년 반 전에 허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아련하지 않아요. 야 이때 저 엄청 뭔가 사람이 젊어 보여. 야 어떡해 20대 초반 같아. 지금도 20대인데 아 어떡해 우와 진짜 옛날이다. 우와 여러분들 이렇게 묵 놓고 아 와 1,2,3,3 쉐어 오 후 후 후 후 후 후 후 저때 저거 다 묵는다고 배 터지는 줄 알았는데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셨죠? 허팝이 전에 50cm 빼빼로 만들기 도전했었는데 그때 성공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업그레이드니까 1m 빼빼로 만들기 할 건데 지금 먼저 빼빼로를 이렇게 다 치우고 자 먼저 책상을 깨끗하게 만들고 요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 치우고 자 빼빼로 맛있다. 음 음 자 자 여러분들 여기 바게트빵이 무려 5개가 있습니다. 자 따다다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기 여기 바게트빵이 하나당 25cm 에요 25cm 아니다. 이게 50cm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네 재볼까? 하나 둘 셋 어림잡아서 50cm 맞네 한 60cm 되는 것 같은데 50cm라고 하고 갈게요 잠시만 그러면 이거 바게트 두개만 딱 입으면 바로 1m잖아 너무 쉬운데 근데 또 이게 너무 쉽다고 했다가 실패할 수 있으니까 자 바게트빵 두개 연결할건데 자 먼저 은박지를 다시 갈게요. 책상이 더러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 맞아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 생방송 맞아? 이거 생방송이야? 이거 생방송이야? 하시는데 생방송 맞습니다. 여러분들 금요일 저녁 맞죠? 우리 허팝 시청자분들이 심심해하실까봐 허팝이 생방송하고 있구요 그리고 내일도 합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내일은 허팝이 초거대 연기 만들기 실험을 할거에요. 정말 내일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내일은 지금 몇시 할까? 아직 정확하지 않아요. 내일 몇시 할까요? 그거 먼저 정하고 갈까요? 여러분들 내일도 생방송이 있는데요 내일 몇시하고 몇시하지? 몇시 했으면 좋겠는지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불타는 금요일 허팝과 함께 아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내일은 허팝이 렌즈를 끼고 안경 안 낀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와 5천명 6천명 6천명 과연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오 외국인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허팝입니다. 잘 만나게 되세요. 뭐 바로 해야 될까? 이 영상은 라이브 쇼 쩝쩝쩝 여러분들 다음부터 영어 공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허팝의 도저 롤시 고네가이시마스 워 한꺼라 니하워 뭐지?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이 맞죠? 한글 해야지 내일요 7시 8시 네 그러면 내일은 오후 8시 오늘 8시에 했으니까 내일도 8시 할까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아 내일 근데 실험을 해야 돼서 좀 일찍 해야 돼요. 내일은 오후 6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6시에 허팝의 초거대 실험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알 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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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들여서 키워야지 부화할 수 있는 알이래요. 그래서 내일은 이 알을 부화하고 어 그리고 액체 질소 초거대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6시요? 네 내일 6시 할 거예요. 내일 6시에 네 6시에 생방송합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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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홍콩에서 누가 보고 있대요. 내일 오전 10시요. 오전 10시 좀 힘들어요. 허팝이 오늘 네 늦잠 자야 됩니다. 늦잠이 아니고 내일 늦잠 자고 일어나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채팅창에서 싸우지 말고요 욕하지 말고요 사이좋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이거 유튜브에요. 네 유튜브 무섭습니다. 네 욕하시면 정말 바로 네 차단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구요. 자 그럼 이제 만들어 볼게요. 하 바게트다 여러분들 바게트 좋아하세요? 요즘 친구들은 바게트 별로 안좋아하는데 허팝은 어릴 때 이 바게트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 바게트에 크림이라든지 딸기잼 발라먹으면 진짜 짱 빵집 가서 바게트 한개 썰어주세요 하면서 기계에 이 바리트를 넣어서 따다다다다다다다다 noise 이렇게 썰어주는데 거기에 이제 딱딱한거에 딱 발라먹으면 네 바게트의 단점이 시간에서 아내가 눅눅해져요. 네 그래서 바게트를 딱 사자마자 바로 먹는게 딱 장인데 자 이걸 한 번 먹어볼게요 음 음... 완전 맛있어. 바게티빵은 뭐니뭐니 해도 끝부분이 진짜 제일 맛있어요. 음... 다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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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컵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물을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허팝이 빼빼로 만들어야 되는데 맞죠? 바게티 먹고 있으면 안되지 맞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바게티빵이 또 있습니다. 바게티빵이 이게 두 개가 끝이냐?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바게티빵이 세 개 더 있어요. 지금 이거 다 이으면은 2m 50cm? 근데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거는 허팝이 내년에 좀 더 긴 빼빼로를 생방송에서 하기로 하구요. 오늘은 1m 빼빼로 만들기로 했으니까 만들건데 이게 아까 끝부분을 좀 먹었잖아요. 여기에 이 앞부분을 이렇게 집어넣을거에요. 이렇게 넣어서 됐다. 됐어. 자, 이러면 바게티빵은 안에는 푹신푹신하고 아주 부드러운데 밖에는 딱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이 돼요. 맞죠? 고정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초콜릿을 바르면 빼빼로가 완성이 되는데 아, 너무 쉽네. 너무 쉬운데? 바게티 한 번 격파해볼까요? 왜 다들 하라는 분위기지? 이거 큰일났네, 진짜로. 자, 한 번 해볼게요. 허팝이 옛날에 태권도 배운거 아세요, 여러분들? 허팝이 옛날에 태권도에서 빨간띠까지 땄습니다. 빨간띠. 빨간띠에서 껌디도 땄어야 되는데 껌디디를 따려니까 이것저것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땄어요. 자, 이 바게티는 좀 다르네. 바게티가 다르네. 같은 회사꺼 아닌가? 아, 이게 빵집 브랜드가 다른데네요. 근데 이거는, 내가 이거 언급하면 안 되지. 어쨌든 이것도 한 번 먹어볼까? 음! 음! 이게 좀 더 바삭바삭하네. 음! 음! 자, 여러분들! 허팝의 격파술을 한 번 보고 마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몸을 풀고.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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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뜰! 아, 이거 너무 쉬운데? 근데 이거 격파가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옆에, 양옆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뜰! 뭐야? 여러분들 이거 바게티 너무 약해. 아, 맛있겠다. 지금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맞죠? 지금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지금 맞죠? 재미 없었죠? 죄송해요. 옛날부터 해보고 싶었던 거라서 한 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계속 할 건데 이게 너무 길어. 자, 빨리 빼빼로 만드는 거에 다시 돌아와서 집중하겠습니다. 자, 여기 빼빼로를 좀 더 길게 해줘야 되니까. 자, 한 명 다 나오나? 오, 한 명 다 나온다, 나온다. 자, 됐어. 자, 이걸 좀 더 넣어서. 자, 됐다. 안 빠지게 고정을 이렇게 하고. 됐어. 자, 그럼 이제 초콜릿. 초콜릿을 발라야 됩니다. 자, 여기 초콜릿이 있거든요, 초콜릿. 이 초콜릿을 이제 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데우고. 자, 오, 막 이렇게 하니까 허팝이 좀 요리사 된 것 같지 않아요? 막 요리하는 그런 크리에이터 분들 같이. 그러나 허팝은 요리를 잘 못해요. 자, 물을 데우고요. 자, 자. 그럼 잠시 허팝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광고 마ICE 광고 마치 광고 마치 광고마rics 아니 미쳤어. 사람이 더 많이 들어왔어. 어떡해. 여러분들 어떡해요. 왜 이렇게 다들 밤에 금요일 밤에 할깨 맛좀 다들 허팝같이 약속이 없는 우리의 친구들. 우리 6천명 같이 놀도록 합시다. 채팅창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지금 제가 다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득이하게 제가 다 읽지는 못해요. 몇시까지에요? 지금 10시까지 할까 생각 중이구요. 1미터 빼빼로 맞습니다. 여러분들. 허팝 생방 처음 봐요. Nice to meet you. Hi. Nice to meet you too. 결과가 기대되네요. 지금 저도 기대가 됩니다. 과연 이게 일단 지금 이렇게 빼빼로를 잡으면 이렇게 들어줘요. 지금 맞죠? 이대로 봐서는 지금 빼빼로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초콜릿을 발라보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자, 기대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위험할 것 같긴 해요.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을 테이프 갖고 싶은데 테이프 갖고는 못먹잖아요. 끈을 묶을까요? 끈을? 끈같은거를 묶을까요? 실같은거? 괜찮겠다. 아 근데 맛있어. 맛있다. 이러다가 다 먹겠는데? 허팝이 안경 안 쓰고 싶은데 안경 안 쓰면 지금 채팅창을 못봐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안경을 끼고 있구요. 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친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가워요. 지금 물이 끓고 있는데 물이 끓으면 초콜릿을 중탕시켜서 빼빼로 위에 바를거에요. 바르고 이제 말려주면 아주 이쁜 빼빼로가 완성이 되겠죠. 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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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금 6,000명, 6,200명, 6,300명. 아니,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디 숨어있다가 이렇게 생방송하니까 다 나타난거에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이거 기다리는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기다리는 동안에 뭐하지? 뭐할까요? 이거 하나 뜯을까? 이거 내일 하려고 아껴 놓은건데. 네, 지금 시간이 좀 남으니까 이거 하나 뜯을게요. 네. 지금 어차피 빼빼로 또 초콜릿 바르면 기다려야 되니까. 여러분들, 허팝이 알을 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허팝 영상 본 친구들은 알건데. 이렇게 뜯을게요. 네. 이렇게 뜯어서. 자,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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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됐다. 아, 이거 알이다. 알. 알이다.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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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자, 여러분들 알이 나왔습니다. 자, 알을 고민해 볼까요? 자, 알을 고민해 볼까요? 자, 자, 됐다. 자, 이게 바로 알입니다. 알. 자, 이 안에 뭐가 있을건데. 오! 막 소리 들리지 않아요? 잠시 불 좀 꺼줘. 지금 허밤 연구소라서 직원이 있거든요. 자, 잘 보세요. 불 다 끄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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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오! 뭐라는 거지? 어쨌든. 알이 있습니다. 이 알 놔두고. 자, 다시 불 켜고. 자, 허팝이 빼빼로를 만들면서 이 알도 같이 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을 이 앞에 놔두고. 자, 갈게요. 자, 이제 중탕을 시켜야 되는데 그릇이 어디 있지? 자, 여기. 콜라랑. 하와이들 가지고 왔는데, 여기. 물이 있는데, 여기. 뜨거운 물 넣고. 뜨거, 뜨거, 뜨거. 오! 아, 따뜻해. 아, 따뜻해. 아, 따뜻해. 여러분들, 연기 보이세요? 엄청 뜨거운 물이에요. 오! 자, 여기에. 자, 이걸 하나 놓고. 뒤에 이제 초콜릿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초콜릿을. 하면 이거, 녹겠지? 오! 물 들어오면 안 돼, 물 들어오면 안 돼. 오, 안 돼, 안 돼. 오, 이렇게 잡고 있어야겠다.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손가락, 손가락. 아, 뜨거워. 엄청 물이 뜨겁다. 이 아래에서 계속 소리 나네? 이렇게 기다리면 초콜릿이 녹을 거예요. 초콜릿이 녹으면 이제 바게트에 초콜릿을 발라주기만 하면 1m 빼빼로가 완성이 됩니다. 물이 너무 뜨거워. 안녕하세요. 어떻게 만들려고 바게트에 초콜릿만 발라주면 끝이에요. 이미 바게트 1m로 만들어놓았습니다. 계속 아래에서 소리가 나네. 얘도 빨리 빼빼로 먹고 싶은가 봐요. 자, 됐다. 이렇게 해서 초콜릿이 녹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초콜릿 하나 먹어볼까? 음, 맛있다. 됐다. 오, 이 초콜릿이 빨리 다 녹았으면 좋겠다. 자, 그럼 이 초콜릿을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면서 이 알이 있는데요. 이 알이 좀 있으면 막 이 안에 생명체가 막 푹, 푹, 주먹으로 막, 맞죠? 이 알이 깨고 나온다고 하는데 기다려볼게요. 자, 이 알을, 여러분들 이 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어느 순간 갑자기 알이 딱 깨지면 허팝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허팝은 좀 네, 잠시의 여유 좀 가져보겠습니다. 음료수도 한잔 먹고 그리고 여러분들 내일은 허팝이 오후 6시에 생방송을 합니다. 네, 내일도 많이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와, 7천명이야. 어떻게 된 거지? 시간이 지날수록 왜 사람이 늘어나지? 뭐지? 아, 아까 움직였다고요? 아, 안 움직였는데? 여러분들, 오늘 빼빼로데이였는데 네, 다들 받았어요. 허팝은 허팝이 직접 내 돈 주고 사먹고 있습니다. 초콜릿이 빨리 안 녹아요. 아, 괜히 만졌다가 이 안에 물 들어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 무서워. 가만히 놔둬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소리 나는데? 소리 나지 않아요? 지금 생방송은 오후 8시에 켰고요. 네. 내일은 여러분들 액체 질소 할 거예요. 내일 액체 질소 어마어마합니다. 내일 세 통이 있거든요, 지금. 정말 상상초월로 어마어마한 실험을 내일 할 겁니다. 핸드폰 사서 빼빼로 만들었어요. 오, 허팝도 지금 빼빼로 만들고 있답니다. 네. 이거 만들면은 누구 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허팝이 드릴까요? 아무도 받겠다는 사람이 없지? 네. 내일은 정말 실험 영상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뭐하지? 네. 이제 앞으로 매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생방송을 할 거예요. 정확한 시간은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네. 좀 더 이것도 해보고 저 시간에도 해보고 하면서 시간대를 맞춰 갈 거예요. 맞춰서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내년 초쯤 되면은 딱 고정으로 몇 월 며칠 토요일이면 토요일, 금요일이면 금요일 네. 몇 시에 허팝 생방송을 한다고 딱 공지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요일, 토요일 네. 돌아가면서 생방송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홈미, 안녕하세요. 버퍼링 있어요? 버퍼링? 저요, 저요, 저요. 네. 어, 제가 채팅창 읽고 싶은데 채팅창 읽기가 힘들어. 어떡해. 우술재님. 네. 반가워요. 두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별님. 조나리님. 크크크. 크크크. 허팝이 채팅창 안 보일 줄 알았죠? 다 보고 있답니다. 자, 아직 초콜릿이 다 안 녹았어요. 이게 중탕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네. 이거 전자레인지에 넣어도 돼요? 전자레인지에 넣어도 되나? 안 되나? 전자레인지에 넣어도 되면 이거 전자레인지 돌려서 바로 그냥 하면 되잖아요. 맞죠? 될 것 같은데? 이거 초콜릿 전자레인지에 돌릴까요? 전자레인지에 좀 돌려주세요. 지금 여기는 허팝연구소입니다. 네. 두 개는 전자레인지 돌리러 갔습니다. 네. 전자레인지 돌려서 빼빼로에 딱 하고요. 그리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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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신기해요. 네. 들어오시는 분이 있고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지? 알이 왜 안 깨지? 안 깨지나요? 이렇게 놔둘게요. 이렇게 놔둘게요. 쭈쭈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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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빼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초콜릿이 안 녹았어요 초콜릿이 안 녹아요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네 여러분들 초콜릿만 녹으면 바르면 끝인데 초콜릿이 녹지 않습니다 지금 초콜릿이 녹지 않아요 이 초콜릿을 어떻게 해야 될까 초콜릿 만졌다가 물에 들어갈 것 같아 흠 큰일났네 초콜릿이 안 녹아 음 소리 나요 음 음 건하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뭐야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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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고3이신 분들 지금 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네 여러분들 다음주 수능이잖아요 네 수능이신 친구들은 네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네 수능 잘 치시기 바랍니다 허팝이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제 이름 불러주세요 이름 불려고 했는데 넘어가 버렸어요 또 어딨지 건우 은우 남유차님 채영님 서진형님 채진설님 심지성님 조미님 채융영님 고다영님 배재훈님 아 힘들어 힘들어 채팅창 너무 빨리 올라가 아니 근데 5분에 한 번씩 채팅창을 쓰게 했는데도 채팅창이 너무 빨리 올라가요 큰일났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와 여러분들 정말 네 주말에 감사합니다 다들 집에서 보고 있죠 설마 막 네 공부하러 간다 해놓고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죠 설마 허팝 선글라스 선글라스 없어요 네 이름 불러주세요 채융영님 안녕하세요 지금 초콜릿 전자레인지 돌리러 갔거든요 저거 다 돌리고 나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수님 하하 크크크크크크 와 이거 진짜 자막만 봐도 아 채팅창만 봐도 재밌다 귀엽님 안녕하세요 재밌어요 블러드님 안녕하세요 카나님 크크크 양선이님 크크크 안녕하세요 김상원님 크크크 초코민트님 이름 불러주세요 이름 불러 드렸죠 권혁기님 크크크 유팡님 유유유유 울지마세요 네 네 우와 가끔 한번씩 보니까 외국사람도 지금 들어와 있나봐요 영어 채팅도 한번씩 올라오네 음 자 얘 또 조용해졌다 오 오 살아있네 자 빨리 하고 싶은데 아직 초콜릿이 안 녹았어요 초콜릿이 지금 다 녹으려나 여러분들 다 이름 다 불러드릴 순 없죠 그래도 최대한 다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이름 잠시 불러드릴까 내가 김정은님 거거거 모닝하이님 서정은님 백호님 주현우님 투명 최서현님 김미님 유승주님 한별비님 니아님 하꼬님 박지현님 박연수님 배승원님 민트장님 링트장님 김… 꽃현녀님 김규우님 윤현일님 나나나님 아 힘들어 여러분들 허팝파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하는 찰나에 초콜릿이 다 녹았습니다 전자레인지 돌린 건데요 뭣도 빼고 다 전자레인지 돌리면 되는구나 뜨거운 물 치워버릴게요 여러분 드디어 운명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렇게 왔어 지금 초콜릿 녹기 전에 빨리 할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실을 감아 줄게요 실을 이렇게 감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이렇게 해서 실을 감아서 꽁꽁 묶어 줄게요 꽁꽁 나오지 않게 이렇게 실을 묶어서 나오지 않게 실을 꽁꽁 묶고 실을 묶겠습니다 실을 이렇게 딱 해 놓으면 고정이 돼서 바게트가 안 부서지겠죠 됐어 이렇게 해서 잘라서 여기 실을 두 개 묶어 줄게요 자 이렇게 묶고 자 그렇지 딱 좋았어 자 이렇게 한번 한번 더 이렇게 묶고 됐다 됐다 자 줬어 자 떨리는 순간이다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이게 갑자기 알 깨고 나올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보고 있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자 문명의 시간이 왔습니다 자 초콜릿을 부어볼게요 간다 완전 맛있어 초콜릿 놓으니까 완전 맛있는데 아 완전 맛있다 아 여러분들 한 손가락 하실래요 자 으 으 으 으 으 와 진짜 맛있어요 초콜릿이 녹으니까 더 맛있어 으 와 진짜 맛있다 너도 먹을래 자 그거 먹을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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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긁어서 자 아 으 고 자 됐다 으 으 음! 아 진짜 맛있다. 와 지금 이게 좀 녹은.. 아 이게 굳으면 이걸 돌려서 반대쪽도 초콜릿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초콜릿이 녹은 게 또 왔어요. 이거 또 바로 부어야 될 것 같은데? 자 빨리. 오오오오! 가루 다 날라갔다. 자 이걸 좀 돌릴까? 제가 돌려서 아 여기도 이렇게 이쪽에도 네, 보여줄게요. 초콜릿 투하ė!!! 여러분들은 지금 초콜릿 투하연장을 보고 있습니다. 우두두두두두 두어주 우와아 이거 막 슬로모션으로 찍으면 진짜 이쁠 거 같아요. 짜아아아 진짜 초콜릿 광고 환장멘 같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아 이거 초콜릿 녹은 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초콜릿 폼듀 아세요? 여러분들 초콜릿 이거 녹은 게 있으면은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자 싹싹 끓어서 자 이렇게 됐다 음 아 맛있다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자 물티슈 하나 쓸게요 손가락을 닦고 자 어 아직 좀 여기 덜 됐네 여기도 좀 더 발라줘야겠다 우와 이게 1미터라니 여러분들 생각보다 1미터가 짧지 않아요? 허팝 다리 길이가 허팝의 다리 길이가 1미터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둘 어 내 다리 길이 1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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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안되나? 좀 안되나? 여러분들 허팝 다리 길이가 1미터 1미터 여러분들 인정해주나요? 인정? 인정? 아 다리야 아 다리야 아 다리야 아 다리야 아 다리야 아 다리야 아 운동 좀 해야겠다 아 자 여러분들 초콜릿이 좀 말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광고 뭐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광고 뭐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서 네 글 남겨주세요 광고가 나오는건지 안나오는건지 몰라가지고요 네 허팝이 벌써 노인이 다 됐다 아니 허팝이 좀 이제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새 몸이 너무 뿌금뿌금뿌금뿌하고 막 이런게 요새 너무 운동을 안해서 그런거 같아요 다리 짧다구요? 여러분들 다리 길이가 한 80cm만 돼도 엄청 긴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닌가? 짧은건가? 90cm 되야되나? 어 초콜릿이 왔습니다 마지막 초콜릿 한번 더 투하하면 될 것 같다 두번 할까? 자 여기 자 여러분들 초콜릿이 또 왔어요 자 이번엔 숟가락이 있어 허팝이 손으로 먹어서 그랬나? 음 음 아 이거 허팝 혼자 이렇게 맞죠? 먹고 있으니까 자 오 오 이거 이거 부어야겠다 자 이제 오와 우와우와우와 자 어디를 부을까? 자 이쪽 이렇게 부을게요 자 간다 으아 와 와 이거 은근히 재밌다 자 그냥 허팝이 막 요리사된 것 같아요 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브iyet 네 좀 느낌있어 보였어요 우와 진짜 이제 초콜릿이 거의 다 발라졌어요 우와 이거 먹을 생각하니까 완전 즐거운데 와 근데 이거 너무 커서 냉장고나 냉동실에 안들어갈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이번에는 숟가락으로 싹싹 들고서 초콜릿을 이렇게 발라줄게요 와 맛있겠다 여러분들 이거 초콜릿 만들어서 허팝이 다 먹을거에요 내가 만들고 내가 먹는 그런 방송입니다 완전 맛있어 사람들이 이래서 초콜릿을 좋아하나봐요 초콜릿이 녹으니까 더 맛있어요 아니 근데 벌써 시간이 9시에요 여러분들 지금 벌써 1시간이 지났어 말도 안돼 뭐 한것도 없는데 벌써 시간이 우주전쟁 여러분들 우주전쟁은 무슨 말 하려고 했지 25일에 1탄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주전쟁 같은 경우는 지금 씬님 그리고 울산큰고래 같이 하기로 했구요 또 나머지 크리에이터 분들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정말 말도 안되게 웃긴 영상이 나올 것 같아요 아 이거 이제 말리기만 하면 됩니다 아 지금 떨리는 순간 아 이거 빨리 안받으나 아 먹고 싶다 허팝이 항상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기다릴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옛날에 엄마가 막 뭐 하잖아요 해놓고 요리 같은거 딱 하면은 만들어 놓고 딱 기다리라고 하면은 엄마 몰래 이제 슬금슬금슬금 음식 만들어 놓은 데 가가지고 몰래 하나씩 하나씩 먹고 막 이랬거든요 약간 장난꾸러기 였어요 와 여러분들 벌써 9시 9시 9시가 넘었습니다 지금 네 오늘 방송은 10시까지 할 거구요 네 내일은 어 6시부터 내일도 6시부터 8시까지 생각하는데 시간 봐서 9시까지도 할 수 있구요 네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돌림 돌림 돌림판을 만들거에요 내일모레 초거대 돌림판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생방송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돌림 돌림 돌림판을 돌려서 어 허팝 이벤트도 하고 막 허팝이 직접 찾아가서 선물도 주고 어 좀 협찬 같은 것도 받아서 네 허팝이 이제 협찬을 받아서 그걸로 뭐 영상을 찍고 이런게 아니고 협찬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선물 주는 용도로 네 이용해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맞죠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어 혹시라도 네 뭔가 협찬을 희망하시는 그런 분이 영상 보고 있다면 협찬해 주시면 허팝이 네 시청자 분들에게 상품으로 내 베풀 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택배비는 허팝이 내 부담 하겠죠 뭐 네 그 정도야 뭐 와 지금 이거 빨리 안말라요 여러분들 지금 안말라 큰일났어 이게 바로바로 말라야 되는데 창문 좀 열어놓을까요 좀 추워지게 창문을 열어볼까? 창문 열면 근데 본래 들어올 것 같은데? 창문을 좀 열어볼까? 자 창문을 고민해제 뭐지? 여러분들 어제까진 진짜 추웠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덜 춥나봐요 바람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아 춥지가 않아요 저 자야되요 벌써 자요 아니 이제 아홉시 되면 자야지 마침 허팝이 어릴때 항상 새 나라의 어릴리는 오후 8시만 돼도 잠을 잔다고 했습니다 밖에 무슨 소리 나는데? 아홉시 한번은? 여러분, 초콜릿 또 왔어. 마지막 투어를 할 건데 약간 채영석 셰프같이 좀 멋지게 투어할게요. 자, 간다. 자, 반대쪽, 반대쪽. 반대쪽, 반대쪽. 간다, 여기도. 간다. 이거 바닥에 초콜릿 다 묻었잖아, 이거. 자 간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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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빈틈 없이 오 끝부분 끝부분 안됐다 안됐다 자 초콜릿을 싹싹 긁어서 이렇게 됐어 됐어 완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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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퍼펙트 됐어 자 이제 여러분들 기다려 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거 말 대둑동안 뭐하지? 아 허팝이 생방송 진짜 안하다가니까 내가 목이 탔나봐요 내가 이거 하나 다 먹었어요 벌써 우리 알 알 어? 깜짝이야 살아있네 왜 안나오지 얘는? 똑똑똑 똑똑똑 우리 친구 나올 때 됐어요 나와주세요 아직 자고 싶은가 보다 아 이거 언제 마르지? 지금 초콜릿이 어 밑에는 좀 말랐다 아 저기 좀 초콜릿이 굳었는데 아 좀 더 기다려야 되나봐요 음 이거 다 되면 이제 딱 이거 들면 진짜 이쁠 것 같은데 아 빨리 들고 싶다 아 vice versa 아 아 아 자자자자자 자자자 여러분들 빼빼로 기다리는 동안 다른 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항관에는 검사할때 쓰는건데요 이게 아 아휴 숨 찬다 아휴 숨 차 너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이렇게 막 사람 몸에 무기라든지 좀 불법적인 거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검사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하면 삐삐삐 하거든요 이것도 있고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거에요 이거 이거요 금속탐지기 금속탐지기 입니다 그래서 허팝이 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서 다음주에 보물찾기에 떠날 겁니다 보물을 어디가서 찾냐면 우리의 역사책을 많이 찾아서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이 숨겨놓은 그런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한번 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에도 가보고 강에도 가보고 바다에도 가보고 하면서 금속을 한번 찾아볼게요 설마 진짜 금이 발견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네 그래서 허팝의 일명 허팝의 보물찾기 게임 네 다음주에 영상 찍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초콜릿이 한 절반 정도 굳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 자 지금 이렇게 초콜릿이 이렇게 자 있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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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이렇게 크게 될 줄은 몰랐는데 진짜 크다 화면에 다 안잡히네 좀 땡길까 됐다 다 잡힌다 진짜 크죠 장유정님 안녕하세요 김민정님 안녕하세요 코코님 안녕하세요 조영진님 안녕하세요 수퍼님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하이님 안녕하세요 정제민님 안녕하세요 구나영님 안녕하세요 너무 힘들어 네 여러분들 지금 너무 더워서 밖에 잠시 보고 왔습니다 내가 왜 안 깨어나지 진짜 한번 알을 깨볼까요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 기다리면서 딴거 할까 자 그러면 이걸 좀 치워놓고 초콜릿을 어떻게 치워야 될까 이렇게 이렇게 할까 자 그럼 갑자기 어 뭐하지 우리 아키네이트 한판 또 아까 전에 했던데 아니다 아키네이트 말고 딴거 할까 피카츄 게임 할까 앗 뜨거 초콜릿이 아직도 뜨겁네 품고 있을까 내 배에 아키네이트 잠시 어디 품고있지 이렇게 넣을까 이렇게 아 아 아 아 차 아 아 차 아 차 아 차 지금 허팝 배 안에 아키네이트가 있습니다 아키네이트가 아니고 알이 있습니다 얜 넣을까 얜 앞주머니에 지금 허팝 배 안에 아키네이트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알을 품고 있습니다 알을 품고 있으면서 허팝이 다른거 하나 할게요 자 여기서 아 네이버 들어가서 자 네이버 다 켜고 어 뭐하지 아키네이트 한판 더 할까 아키네이트 아 스타 투 스타 투 자 아키네이트 한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허팝이 나이는 몇 살일까요 여러분들 허팝이 나이는 몇 살일까요 허팝이 나이는 몇 살일까요 허팝이 나이 아시는 분 허팝이 나이 아시는 분 허팝이 나이 아시는 분 없어요 이럴수가 내 나이 아는 사람이 없어 20살 99살 10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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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습니다 100살 과연 이번에 누가 나올지 허팝 안 나올 것 같은데 여성입니까 허팝은 남자죠 남자 유튜버 뭐지 여러분들 뭐지 100살 남자 남자 근데 바로 유튜버라는 질문이 나와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모르겠습니다 정치인입니까 아니요 한국인입니까 당연히 예스 연예인입니까 아니요 성인입니까 허팝은 네 29살 아프리카TV와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요 유튜버와 관련이 있습니까 계속 유튜버를 물어봐요 허팝과 연계된게 하나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이럴수가 있지 당신의 캐릭터 이름이 두글자입니까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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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는데 바로 허팝 나오는거 아니겠지 아니네 불속성 불속성이 뭐요 불 아니요 장난감과 관련이 있습니까 음 장난감가 모르겠습니다 당신 캐릭터는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허팝의 악당이에요 아마 아마도 그럴겁니다 한번 가볼까요 허팝이 악당되는건가 긴 머리를 갖고 있습니까 머리가 길진 않아 안일겁니다 아키네이터 표정 보세요 표정 지금 표정이 아주 그냥 엄청 힘들어하고 있어요 머리가 짧습니까 머리가 음 반반 아니에요 좀 약간 짧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할게요 이름이 네글자입니까 네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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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아니요 와 질문 벌써 17개 했어 항상 긴 머리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브래디 폭 주인공의 악몽에 등장하나요 악몽이 뭐에요 브래디 악몽 음 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음악으로 공개가 어 뭐야 음악으로 내가 공격하나면 아악 하면서 아니요 결혼했습니까 아니요 비디오빌리지 소속인가요 아니요 와 이렇게 회사 이름도 나오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습니까 아니요 게임과 관련 있습니까 아니요 아닌데 허팝게임채널 있잖아요 그럴겁니다 샌드박스와 관련 있습니까 아니요 뮤지컬 뉴시즈 뉴시즈 뉴시즈가 뭐에요 모르겠는데 영구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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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좀비 여왕 소송 뭐지 아니요 계속 게임하시겠습니까 예 네 질문 26개에요 이번엔 좀 제대로 해볼게요 과연 허팝이 바로 나오는지 귀여운 막내 멤버입니까 아니요 위트볼 하나요 네 학교에 다닙니까 아니요 모델입니까 아니요 여성입니까 아니요 근데 나 아이 품고 있는데 아니요 당신의 캐릭터의 이름은 없습니까 아니요 나 캐릭터 허팝이잖아 잘생겼습니까 와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 아니 뭐해야될까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과연 허팝은 잘생겼다고 해야될지 못생겼다고 해야될지 창문 닫을까 알이 안나오네 계속 자 이거 어려운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과연 허팝은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좋아 네 허팝이 양심껏 모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사실 잘생겼다고 하고싶었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죠 네 흡혈기들의 시조입니까 뭐지 아니요 무언가를 만들기를 즐깁니까 네 허팝 만드는거 진짜 좋아하잖아요 맞죠 너 아니 노란색하면 허팝이잖아 어떻게 알았지 이거 어떻게 알았지 이거 이거 예 왕자입니까 뭐지 아니요 노란색 옷을 입었습니까 어떻게 알았지 얼굴을 가리고 다닙는거 아니에요 당신 캐릭터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예 어 잘못 으 맞췄다 자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허팝이 좋아하는 노란색 몬스터 피카츄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카츄. 허팝이 피카츄 한번 해볼게요. 허팝이 6만번이나 검색이 되었대요. 대박. 그럼 이번에는 피카츄 한번 해볼게요. 과연 아키네이터가 피카츄 발 쓸받을 수 있을까? 여자앱니까? 피카츄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아세요? 피카츄 진짜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인간입니까? 피카츄가 인간은 아니죠. 당신 캐릭터 이름은 세 글자입니까? 피카츄 세 글자 맞습니다. 꼬리가... 어? 어떻게 알았지? 어? 어떻게 알았지? 설마! 공룡입니까? 공룡은 아니죠. 어떻게 알았지? 바로 맞춰버리네. 말도 안 돼. 와... 진짜 미쳤다. 미쳤어. 아키네이터 여러분들 이거 컴퓨터인데 진짜... 진짜 잘 맞추네. 진짜 소름 돋으려고 해요. 진짜 잘 맞춰요. 이게 사람들이 검색했던 그 기록들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해서 이렇게 정답을 도출한다고 해요. 진짜 무섭습니다. 나중에 진짜 막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세상이 오는 거 아니에요? 막... 아... 어... 아... 어... 여기 뉴스들어 가면 있는데 키즈 크리에이터 선발대회 한다고 해요 그래서 허팝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하거든요 혹시라도 키즈 컨텐츠 관련된 거 만드는 거 좋아하시는 10대 분들이나 어른분들 있으면 신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키네이트는 여기까지 할게요 진짜 어떻게 맞췄냐 신기하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대망의 시간이 왔습니다 왔습니다 자 우리의 빼빼로 아 이거 꺼야되지 이거 창 자 창을 끄고 이건가? 됐다 여러분들 대망의 시간이 왔습니다 자 허팝이 좋아하는 콜라를 먼저 뜯고 뭐라고요 지금 초밥 먹고 있다고요? 나도 먹고 싶은데 원래 금요일 밤하면 뭐니뭐니 해도 치킨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치킨 시켜먹어야지 치킨 자 그건 그렇고 여러분들 드디어 1미터 빼빼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박수 여러분 자 허팝이 딱 들어 드릴게요 자 카메라를 좀 뒤로 빼고 자 카메라를 좀 뒤로 가고 가서 자 이렇게 하면 제 얼굴이 보이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허팝이 완성시킨 1미터 빼빼로를 소개합니다 이거 완전 토르망치인데 아무나 들 수 없어요 이거 이거 달라붙었어 여러분들 이거 아무나 쓸 수 없는 칼이에요 완전 빼빼로 칼같이 됐어 이거 달라붙었는데 어떡하지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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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다 떨어져다 이것이 바로 1미터 허팝이 만든 빼빼로 칼입니다 안돼 아아 한시간을 기다렸단 말이야 아 이럴수가 여러분 그래도 이거 빼빼로 같지 않아요? 아 너무 아깝다 이게 바게트 한쪽이 너무 무거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이왕에 만든거 맛있게 먹어야죠 칼 가지고 올게요 자 그럼 허팝의 칼솜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보이세요 여러분들 초콜릿 두께가 정말 두껍습니다 그럼 이제 1미터 빼빼로를 잘라 먹어볼게요 자 한번 먹어볼까요? 진짜 맛있겠는데 맛있다 와 진짜 달다 확실히 초콜릿이 들어가니까 음식에 실패할 수가 없어요 네 맞아 우리 알 우리 알은 빼빼로 안 먹고 싶어 자 알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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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알 어 얘 죽었나? 아니 살아있다 살아있다 초콜릿 먹자 빨리 빼빼로 먹자 일어나 나와 나와 왜 안나오지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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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미터 빼빼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1초 성공했습니다 빼빼로를 드는 과정에서 빼빼로가 부서져 버렸어요 그래도 1미터 빼빼로 만들기 여러분들 재밌었죠? 진짜 확실히 요리함에 있어서 초콜릿이 들어가면은 일단 90%는 성공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조용히 조용히 초콜릿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요리에 실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초콜릿 들어가면은 무조건 다 맛있는 것 같아요 다만 초콜릿 들어가면 칼로리가 높다는 거 한 가지 단점이겠죠 네 모두들 네 오늘 영상이 끝났습니다 원래 10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빼빼로를 너무 빨리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네 오늘은 아무래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모두들 오늘 생방송 정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6천명인가 7천명인가 봐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하고요 내일은 오후 6시에 내일 오후 6시에 액체질소 세통으로 초거된 무지개 연기 조용히 해 무지개 연기를 만들어 볼 거고요 또한 액체질소에 조용히 해 엄청 많은 탱탱볼을 집어 넣어서 한순간에 탱탱볼이 팡 날아가는 현장은 실시간 생방송으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생방송으로 이렇게 큰 실험을 하는 건 처음인데요 네 정말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내일 오후 6시에 생방송으로 하는 허팝의 초거대 실험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일 아마도 오후 6시면 무한도전하는 시간 아니에요 망했다 그래도 어쨌든 생방송 해보고요 여러분들 내일 만나도록 합시다 토요일 신나는 토요일 즐거운 토요일 여러분들 재밌게 노세요 할 말이 다 떨어졌어 여러분들 허팝도 이제 집에 가서 정리하고 내일 또 생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생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생방송 영상은 한 30분 정도 있으면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다시 업로드 될 테니까 그때 한 번 더 봐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생방송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재밌었죠? 좋았으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채딩창 한 번씩 읽고 갈게요 정간성님 안녕하세요 즐거운 주문 보내시고요 이걸로 읽을까? 이게 지금 바탕화면에 뜨는 게 글자가 잘 안 보여요 박솔민님, 이채원님, 조아현님, 푸른하늘님, 이태한님, 김지우님, 남가은님, 조혜연님, 윤지우님, 정유태님, 폴락님, 박진수님, 애플민트님, 가기수님, 갑자기 왜 이렇게 채팅창이 빨리 올라가 김민숙님, 김민숙님, 유대근님, 박차근님, 송혜연님, 허준서님, 전지수님, 송은성님, 박상윤님, 배준소님, 최유진님, 아 힘들어 힘들어 이준우님, 김태균님, 영민서님, 박이기, 김준솔님, 최규찬님, 구슬님, 외국인 친구분들, 양예진님, 김경성님, 이다연님, 박수진님, 김동환님, 전호진님, 최영민님, 이효민님 마지막 한 분, 마지막 한 분, 마지막 한 분 과연, 과연, 과연 허팝의 눈에 띌 수 있는 마지막 한 분 누굴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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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나왔다, 배수민님, 아, 배수빈님까지 네, 모두모두 즐거운 주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허팝파워 모두들 허팝파워 받으시고 즐거운 주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허팝은 내일 오후 6시에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엄청난 실험, 엄청난, 어, 아주 재미난 실험들로 다시 찾아올게요 근데 이 알은 왜 안 깨지지? 야 이 알을 깨면서 끝낼게요 오, 깨졌다, 깨졌다 우리 알 알 우리 알 이리와, 나와 나와 알 나와 나온다, 나온다 오, 오, 나왔다, 나왔다 세상에 나와라 엄청 딱딱하네 자 껍질 벗기고 모두들 감사합니다 안녕 모두들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안녕